499페이지 건축물이 대지와 도로 라고 되어있죠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는 499페이지 그 다음에 노트는 4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의 안전 이라고 되어있는데 인접한 도로면 대지는 밑줄 인접한 도로면 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낮아도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스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을 설치라고 해서 송개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는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 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밑에 더 알아보기 라고 되어 있죠 송개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1번에 성토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 그러니까 성토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 이로써 이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이다 라는 거죠 1미터 이상일 때에는 이 토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송개의 우려가 있으니까 앞에 옹벽을 이렇게 설치해주라 이 말입니다 옹벽을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일 때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때에는 옹벽을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 라는 거 콘크리트로 그래서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로 해라 라는 거 그 다음 옹벽의 외병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밑줄 외의 구조물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밑줄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만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지의 조경 그래서 대지에는 조경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보면 면적이 밑줄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만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조경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대지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외워도 되는 것들 이해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부터 보면 1번이랑 9번 그래서 녹지지역 그 다음에 9번에 관리, 농림, 자해난경, 보전지역 녹지, 관리, 농림, 자해난경, 보전지역은 조경을 안 해도 되겠죠 왜 안 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이미 주변에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9번 안에 가로 안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재배 미출 그래서 관리, 농림, 자해난경, 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5번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미출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나무를 심으면 죽겠죠 그 다음에 6번에 축사 축사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소가 다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안 하죠 그 다음에 7번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라고 돼 있는데 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아까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죠 결국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건 철거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2번, 3번, 4번이랑 그 다음에 거기 8번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공장이라고 쓸까요 공장 2번, 3번, 4번을 묶어서 공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돼지 즉 돼지 면적은 5천 미만입니다 5천 미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공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 면적이 5천 미만, 그 다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공장입니다 자 돼지 면적은 5천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 산업단지의 공장이라는 건 단지 자체적으로 조경을 하기 때문에 개별 공장마다는 조경 의무가 배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8번의 물류시설입니다 물류시설 그래서 여기 물류시설인데 이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역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숫자 나오는 것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공장부터 해보면 공장은 대지 면적은 5천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그 다음에 물류시설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물류시설이라 하더라도 노란색으로 강조를 안 했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제외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조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이게 조경에 관한 내용 그 다음 501페이지 옥상조경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의 옥상에 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밑줄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되는 면적은 대지 조경 면적의 밑줄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보면 내가 여기 건물을 짓고 건물의 옥상에다가 조경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옥상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300제곱미터 전체에 조경을 했을 때 이 옥상 조경 면적 중에 3분의 2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즉 300제곱미터 중에 200제곱미터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대지에 필요한 대지의 조경 면적이 100제곱미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대지에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에는 옥상 조경 면적 중에 3분의 2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최대 한도가 대지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50까지만 50까지만 대지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제곱미터는 대지에다가 반드시 조경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게 옥상 조경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라고 되어 있죠 공개공지 그래서 공개공지라는 건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원들 이런 것들을 공개공지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가진 대지 중에 일부를 제공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개공지에서 대상 지역인데 어떤 지역에 짓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다가 도시지역에서 공공이 공원시설 공원부지 같은 걸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대지 중에 일부를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 지역은 첫 번째 모든 상업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 그 다음에 상업기능이 포함된 지역이 있죠 준수거랑 중공업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그래서 다음 중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여기는 양호한 주거환경이 확보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시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도 하지 않고 중공업지역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대상한 건물들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상 건축물인데 이거는 제가 다중이용 건축물 할 때 한번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종훈아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 업숙 하면 이게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근데 여기서 업무시설이 의료시설로 바뀌면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으로 바뀌면 그게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면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대상 지역 설치대상 건축물 그래서 설치대상 건축물은 종훈아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겠다라는 것 그런 것들도 좀 추가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노트에는 자 보시면은 공개공지 등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용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 경우 공개공지는 밑줄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해서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일반 주거 준주거 모든 상업지역 그냥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을 담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산업단지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지역 이렇게 이런 지역에다가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두 번째 설치대상 건축물인데 이거 종우나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으면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근데 거기 판매시설 뒤에다가 판매시설 뒤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거기 밑줄 안하죠 그 다음에 이런 대상 지역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얼마나 설치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 면적인데 규모는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설치합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근데 이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게 조격 면적이나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밑줄 이 경우 조격 면적 밑줄 하시고 매장 문화재까지만 밑줄 그래서 조격 면적이랑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치 기준에 있는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 같은 걸 설치하라는 거죠 기내자 또는 조경시설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완화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자 공개공지라는 건 해당 지역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등에게 자기가 가진 대지 중에 일부를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라는 거 그러면 내가 가진 대지 중에 일부를 공공에게 제공을 했으니까 혜택을 주게 됩니다 혜택을 그 혜택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데 대통령 영역하면 용적률이랑 높이만 1.200까지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10%를 주고 20%를 얻으니까 이게 더 이익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아니죠 옳은 지문이죠 법 조문을 물어본 거니까 근데 그 밑에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랑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건 대통령 영에서 정하는 규정입니다 즉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지만 대통령 영역하면 용적률이랑 높이를 박스 안에 1.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유지관리인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 동그라미 하나죠 조례 그 다음에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는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에서는 밑줄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걸 할 때에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공개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지에 파생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503페이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되어있죠 자 원칙 통과도로라고 되어있죠 우리가 흔히 통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로 즉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라는 건 뭐냐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도로 그래서 도로란 밑줄 아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래서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만 다닐 수 있으면 안되고 사람만 다닐 수 있어도 안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는 밑줄 4m 이상인 도로나 그 뒤에 예정도로 밑줄 예정도로까지도 도로에 포함을 합니다 해서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이런 법률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 뿐만 아니라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고시가 된 도로로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하겠다 그런데 원칙은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 밑줄 여기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런 지역에서는 너비 3m 이상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막다른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 끝이 막혀있는 도로인데 이렇게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얘네들의 폭은 각각 2m 3m 6m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래야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그 도로의 폭이 2m 3m 6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얘네는 6m 자리는 읍면 지역에서는 4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 도로라는 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는 얼마 이상이죠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도로라고 하는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은 너비가 3m 이상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폭은 2m 3m은 6m 이렇게 다만 읍면 지역에서는 요 6m 자리는 4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의 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라고 되어있죠 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도 폐지할 때도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는 게 원칙 다만 차이점은 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 책으로 한번 읽어보죠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밑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즉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동의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정할 때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심의를 거쳐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이해관계인의 밑줄 해외 거주 도로를 지정할 때의 이해관계인은 도로 부지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소유자가 해외 거주한다면 동의를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 두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밑줄 사실상의 통로입니다 지금 그 마을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미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 이럴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가로 2번에 도로의 폐지 변경이라고 되어있죠 허가권제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밑줄 이해관계인의 동의 그러니까 지정할 때 폐지할 때 변경할 때 모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원칙입니다 다만 지정할 때에는 아까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해외에 거주한다든지 주민이 오랜 기간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일 때 이럴 때 근데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그 밑에 보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데 다만 이럴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의 이해관계인은 그 도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로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도로관리 대장 이런 건 됐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걸 그러니까 가로 1번에 접도의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접도의무라고 합니다 즉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도로에 접해야 되는지 그래서 원칙은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접할 것을 그러니까 요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요렇게 도로가 있고 이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럴 때 자 아까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하죠 그리고 접하여야 하는 거 대지와 도로와 접하는 거 요 길이 이 접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는 거 즉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왜 2미터 이상을 접하라고 하냐면 대지 안에 있는 건물에 사람이라든지 차량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통로라고 했죠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2미터를 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2미터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도 의무라고 해서 보면 건축물 대지는 밑줄 2미터 이상 그 밑에 줄에 접해야 한다 밑줄 접하는 길이는 2미터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즉 2미터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건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두 번째는 건축물 주변의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써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 즉 거기는 건축물 주변의 광장 공원 유원지 광장 공원 유원지 등 여기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토지는 이런 대지는 대지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 매출 이러한 것들은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가로 4번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보니까 원칙적으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건물의 규모가 만약에 크다라면 건물이 크면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밑줄 2,000제곱미터 이상 가로 안에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은 건축물은 마지막 줄에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원래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되지만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하나만 더 밑줄 하죠 거기 첫 번째 줄 축사, 장물, 재배사 이런 것들은 재배 밑줄 축사는 장물, 재배사는 재배 요거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래서 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뭔지 그 다음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건축선이 나오죠 건축선 자 건축선이라는 건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즉 대지와 도로 사이에서 어디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 가능선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 가능선 여기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대지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한계선이나 가등선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의무선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맞춰서 반드시 건물을 지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을 수 있어 여기서부터 지을 수 있어 그런 뜻 그래서 건축물에 도로에 의한 도로의 침식 방지 및 도로교통의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공익 목적으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선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그걸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밑줄 압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즉 원칙은 여기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서부터 이 안쪽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의무선이 아니니까 반드시 이 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쪽으로 건물 짓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예외라고 해서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 옆에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도로의 너비가 4m가 필요하다 라고 해보죠 너비가 4m짜리 도로가 필요한 곳인데 이 도로의 폭이 2m 밖에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양옆에 있는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2m짜리 도로는 다른 법에서는 도로가 될지 몰라도 건축법에서는 4m가 돼야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양옆에 있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대지 소유자들이 4m짜리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양쪽 옆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점은 여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 대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똑같이 부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소유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2분의 1씩을 소유너비의 2분의 1씩을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기 중심선이 되죠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씩 후퇴에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건축선을 지정하겠다라는 거 이게 소유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입니다 근데 근데 반대편에 반대편에 여기도 마찬가지 소유너비가 4미터가 필요한 곳인데 이 도로의 폭이 2미터 밖에 안되는거죠 이럴때에는 이럴때에는 아까는 양쪽 옆에 대지가 있어서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했는데 지금 사례에는 반대편에 하천이라던지 철도 선로 부지 같은게 있는 겁니다 경사지 라던지 그러면 여기는 원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즉 내가 이 대지 소유자가 모든 도로 부지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 이런 토지에서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 여기가 기준점이 됩니다 아까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근데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등이 있을 때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유너비만큼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요만큼을 소유너비 4m만큼을 들어오겠다 이 말이죠 여기에다가 건축선을 요렇게 지정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쪽에 이제 도로가 있는 거죠 요게 소유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건축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 있죠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 지정된 건축선이랑 도로 사이에 이 빗금치는 부분들은 빗금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대지가 될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2m짜리 도로가 있을 때 얘는 이 대지 전부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대지라는 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원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빗금친 부분만큼을 후퇴하다 보니까 나머지 대지 부분에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죠 즉 노란색 빗금친 부분과 빨간색 빗금친 부분은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빗금친 부분들은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빼겠다라는 거 제외하겠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라는 거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 요거 그래서 그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우리 기본소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그림 안에 핵심 코코 간에 보면은 대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 거기다가 밑줄 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에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하고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 여기서부터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의 수평 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 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가각전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비가 밑줄 8m 미만 동그라미죠 미만 8m 미만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 그림을 저도 이쪽에 한번 옮겨 보면은 가각전제에 대해서는 시험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도로 모퉁이 부분을 잘라낸다라는 건데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제가 일부러 이런 것들은 노트에는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 이렇게 도로 사거리가 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지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도로의 폭이 도로의 폭이 둘 다 8m 미만이다라는 거죠 8m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가 아니라 그러면은 8m 미만이 되어버리면은 차량의 회전반경 같은게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 모퉁이 부분을 잘라내겠다라는 겁니다 즉 자 이 대지에는 A, B, C, D 라는 네개의 모퉁이가 있죠 이 네개의 모퉁이 중에서 가, 각 도로랑 각을 이루는 부분 이걸 전제 잘라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B, C, D 중에서 각 도로랑 각을 이루는 부분은 이 A가 되죠 이 부분을 잘라내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보면은 앞에 보면 505페이지 밑에 보면은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 자 이 대지가 접해 있는 도로가 이 두개죠 이 두개가 도로 이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입니다 경계선의 만나는 지점 이 여기죠 이 경계선의 교차점 죄송합니다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후퇴한 두 점 자 다음의 표에 보면은 중간에 4m 3m 3m 2m 3m 2m 2m 이렇게 되죠 이 거리만큼 즉 4m 3m 2m 만큼은 요 교차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를 후퇴를 하겠다라는 거 이 두 점이 생기죠 그리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요 노란색 빗금치는 요 부분에는 건물 못 짓게 막겠다 건축선이 여기에 지정이 됐으니까 요 안쪽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요까지 바깥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각전제입니다 가각전제 이렇게 해서 차량의 회전반경 같은 걸 확보를 하는 거죠 시야라든지 요건데 이 후퇴하는 거리 후퇴하는 거리 그게 그 표에 보시면 중간에 4m 3m 3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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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를 후퇴하겠다 그거 그냥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마시고 외우지 마시고 그 밑에 핵심 콕콕의 그림이 보입니까 자 아직 계산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는데 여기서부터 4m 3m 2m 씩을 후퇴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계산문제로 나온다면 그 전에 그 전에 이 노란색 부분은 일단 대지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여기 건물 못 짓게 막으려고 이런 걸 짓는 거니까 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지면적 산정할 때는 일단 제외된다는 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니까 만약에 이 대지에서의 대지면적은 하면은 이 사각형 면적에서 삼각형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사각형 면적 구하고 삼각형 면적을 구해가지고 사각형 면적에서 삼각형 면적을 빼는데 이 각도는 계산문제로 나온다면 무조건 90도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 왜 90도가 나와야 되냐면 이 각도가 90도가 아닐 때에는 풀 수 있는 사람이 1%도 안 될 겁니다 90도가 아닐 때 삼각형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코사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인 코사인 가지고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뭐 나는 구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는 수학 시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깐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산수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는 90도 각도가 90도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근데 이건 이거 동일한 거리를 후퇴했다고 했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이 거리가 똑같죠 이등변삼각형이 뭔지도 모르시나?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똑같은 거리를 후퇴했으니까 그럼 곱하기 곱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이하면 삼각형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표를 볼까요? 표 자 506페이지 위에 있는 표를 보면은 각도가 90도죠 각도가 90도라면 자 교차각이 90도 미만 120도 미만 이라고 되어있죠 자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가 둘 다 8m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차하는 각도 120도 미만일 때 가각전제를 합니다 근데 그 표에 보면은 90도 미만인 경우랑 120도 미만인 경우를 나눠놨죠 90도 미만에서 찾아야 될까요? 120도 미만에서 이 거리를 찾아야 될까요? 이 각도가 90도라면 밑에 90도 이상 120도 미만에서 찾아야겠죠 90도 이상 120도 미만 그러면은 후퇴하는 거리는 3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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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3m 2m 2m 3m 1m 3m 2m 2m 3m 사각형의 면적은 2제곱미터 그럼 사각형에서 2제곱미터를 빼주면 이 대지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온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사각형 면적에서 2제곱미터를 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했는데 이렇게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나오죠. 아마도 제가 4월 강의에서는 주택법 다는 못하고 공급 부분 빼고 건설 즉 사각형 승인까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의 공급 부분이랑 공급 부분이랑 그 다음에 농지법 부분 제가 5월달에 할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5월달 맨 첫 시간에 저한테 야 이거 왜 넘어가 하고 막 그러시는데 넘어가는 게 좀 편하실 텐데 그래서 이론 과정 안에 5, 6월달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진도는 다 끝내드립니다. 요약 기본소로 보기에 좀 양이 많은 것들이라든지 계정상에 있는 것들은 제가 주택의 공급 부분은 계정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다른 해에도 계정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트에 좀 수정돼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5월 첫 강의에서 나눠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의 공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지법 같은 것들은 제가 요약서로 기본소로 보기에는 양이 쓸데없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서로 충분히 강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좀 따라와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공급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가 해주고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5월달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506페이지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나오죠. 자 지정건축선이라는 건 자 보시죠. 여기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충분한 소요 너비를 갖춘 도로입니다. 소요 너비를 충족하는 그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건축선을 이렇게 후퇴를 시켜서 야 여기부터 건물 지어라는 거죠. 지정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건축선이라는 건 도시지역에서 허가권자가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지정건축선 그래서 보시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 밑줄 하시고 4미터 이하 밑줄 하시고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건축선을 따로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건축선은 여기서부터 해야겠죠. 이 빨간선부터 건물을 짓는 게 원칙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선을 따로 여기서부터 건물 지어라고 한 거죠. 그래서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후퇴시키겠다.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서 대지면적을 산정한다라고 하면 이 빗금치는 이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을 해야 될까요? 제외해야 될까요? 이거는 포함시켜야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원래 건축선이 빨간선이니까 원래 여기서부터 건물 지을 수 있는데 허가권자가 임의대로 건축선을 후퇴한 거니까 여기서는 이 노란색 부분을 대지면적 산정할 때 포함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건축선에서는 대지면적이랑 연결해서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재배되는지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대지면적에 포함한다는 게 옆에 작은 글씨에 적혀있죠? 그 다음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안이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인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밑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짓는데 이게 이제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입니다. 내 소유권은 여기까지가 내 소유권이다. 라고 해보죠. 소유권은 여기까지인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건축선이 여기에 지정해집니다. 건축선이 이럴 때 이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내 소유권이 여기까지라 하더라도 건물을 여기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건축선 안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건축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표 아래 부분은 내 소유권이 미치는 영역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안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개폐시 월성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기준점이 도로면이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제풀이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그 문제집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시고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할 때 아마 다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발췌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기본소로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안 보셔도 좋고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그 520페이지 520페이지에 보면은 지하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용어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해당 건축물이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핵심 콕콕에 보면은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는 뺍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도 재배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22페이지의 건축설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525페이지 지역지구안의 건축물이라고 되어있죠.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여기서부터 다음주에 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역지구안의 건축물을 보면은 뒤에 넘겨보시면 뭐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이런 것들 산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높이 제한 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이런 게 있는데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같은 것들은 제가 5,6월달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행강의증 그거 보고 나서 주택법 나머지 부분들 마무리하면서 3,4월 강의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제가 진도를 다 못 끝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5,6월 강의에서는 반드시 수업을 할 거니까 일단은 지금 하는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건축법이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기본서에서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525페이지 이하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확인학습 문제 풀어야겠죠. 1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 허가 제한에 가는 설명이죠. 이제 올해 문제인데 국방 또는 문화재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역계획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죠. 3번이 정답. 시 도지사는 허가를 제한한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둘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장은 허가를 제한한 경우 제한 목적 대상 건축물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제 경계 등을 지체 없이 제한한 사람이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한을 하고 나면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공고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갑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갑이 대수선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 허가 대신에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이고 신고를 한 갑이 시공자를 변경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허가라는 건 대물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감리자 사람 바뀌는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B시장은 건축 신고를 수리 전에 건축으로의 안전역량평가 자 그 해설에도 나와있지만 안전역량평가를 해야 되는 건물은 초고층 건축물 내지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고 16층 이상 인건축물 요것들 근데 요거는 연면적도 안되고 초고층 건축물도 안되고 하죠.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한 갑이 신고로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죠. 신고 대상 건축물은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건축 신고를 한 갑은 공사가 끝난 후에 상용 승인 신청이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공사가 끝난 후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있는데 1번이죠.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건축면적 이거 안했는데 4번은 정답이 일단 3번이고 5번은 정답이 일단 2번입니다. 4번 5번은 오늘 수업을 못했습니다. 이 두 문제는 다음 주 수업을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